스웨덴 동료 여러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해 주신 대한민국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자유사회의 가치와 원칙이 위협당하는 시점에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대한 공동의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가 우선순위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독립과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공약들은 각국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후 스웨덴의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심리공격 방어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기관들이 여성과 여아의 권익신장을 위해 젠더 및 명예기반 폭력 근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고자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개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또한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한 세계 최대 공약국 중 하나입니다. 현재 자유로운 선거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옹호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을 출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개방되고 자유로우며 안전해야 합니다. 주 유엔 스웨덴 대사가 글로벌 디지털 협약 공동의장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인권을 중심으로 굳건한 디지털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우리의 자유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모든 곳에 모든 이들이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개발을 이루는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